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사지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트레칭 마사지기 어떤 거냐면 어? 어디 있을까요? 뿅! 이렇게 뒤에 숨었습니다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 먼저 한번 볼까요? 엄청 작죠? 엄청 작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접혀있는 거에요 펼쳐서 보고 갈게요 이렇게 펼쳐서 뿅! 이런 느낌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마사지기에요 제가 도수치료를 병원에서 하잖아요 도수치료 받으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게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들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걸 먼저 하라고 하고요 제가 왜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먼저 시킬까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근육과 관절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들이 이렇게 굳어있다면 그렇다면 얘네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마사지를 해서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해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굳어있는 근육들과 관절들 얘는 풀려있고 스트레칭 되어있는 근육들과 관절들이에요 누가 봐도 얘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도 그렇지만 일상생활 할 때도 내가 걸을 때도 근육들이 굳어있거나 짧아져 있으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덜 가거나 한쪽이 틀어지거나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덜 가면 좀 삐뚤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좀 몸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그것 중에서도 제품들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 제품을 추천드리냐면 제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꽉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요 피곤하죠 그러면 폼롤러랑 땅콩볼해서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혼자 스스로 푸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 거 영상들 많잖아요 막 땅콩볼, 폼롤러 영상 정리할 않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와서 피곤할 때는 우선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 누워있는 누워있는 거 이런 거 제품들을 사용해서 누워서 먼저 풀어주고 나서 평소에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안마 제품들 마사지 제품들을 써가지고 풀어주고 이완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본인이 능동적으로 운동해 주세요 왜냐 누워있는 동안 잠깐 컨디션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제품 오늘 갖고 왔는데 이 제품을 일단 제 돈 주고 구매한 겁니다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협찬을 하는 거예요 네 협찬 영상입니다 협찬을 받을 때 웬만하면 제가 제 돈 주고 합니다 왜냐? 해보고 별로면 저 협찬 안 받아요 자 한번 볼까요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켜볼게요 밑에는 모터로 되어 있고요 위는 이렇게 본체로 되어 있어요 이 본체는 밑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에어 주머니를 이용해서 올려주면서 움직임을 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누워서 한번 켜볼게요 누워서 전원을 켜니까 소리가 조금 들리죠 모터 소리에요 근데 뭐 신경쓰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면 처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램 그리고 10분 강도는 2단계로 맞춰져서 움직입니다 이 제품은 모터에서 위로 쭉 올리는 본체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공기 주머니가 커지면서 신체를 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서 올려주는데 일단은 공기 주머니를 올려주면서 근육 자체를 꾹 누르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손바닥으로 좀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음 아프지 않고 시원하겠죠 꾹꾹 그러면서 공기 주머니로 쭉 눌러주고 요렇게 한 군데 눌러주고 위에서 쭉 눌러주면 요런 느낌이 되겠죠 요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서 근육도 늘려주고 관절도 사이사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두 주머니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한 주머니 앞쪽이 요렇게 쭉 올라가면서 등을 펴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 지금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축축축축축 하면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절들의 자극들도 줍니다 그리고 공기 주머니가 여러 개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을 또는 목을 요렇게 틀어주게 하면서 관절과 그리고 그 사이 근육들을 늘려주는데 이 관절들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관절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면 관절 주위에 있는 수용기들이 있어요 고유 수용성 감각 감절내 수용기들이 자극 받으면서 근육들을 계속 이완시켜줍니다 어 등이 올라갔을 때 팔을 이렇게 펴니까 가슴근육이 쫙 펴집니다 어 아주 쉬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움직임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니까 몸 자체가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다고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잡아놓고 그냥 뒤에서 놀러로 누르잖아요 그 때문에 마사지는 되지만 움직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움직임이거든요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우리 고유 수용성 감각들 관절 내 수용이들 근육들 자극을 주면서 내가 평소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운동할 때도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공기로 쭉 올라가면서 어우 진짜 너무 시원하다 너무 편해요 제가 이거 한동안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아 두고 있으니까 말이 안 나와 너무 편해가지고 잠깐 눈 감고 쉬고 싶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놀러로 했던 방식들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놀러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놀러를 이용해서 강하게 자극을 주잖아요 강하게 자극을 주니까 근육 위안에 확실히 빠르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러로 이렇게 간다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엄머리처럼 마르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롤러로 간환작을 하면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일반 저 같은 사람들도 롤러로 했을 때 근육이 정확히 짝짝짝 눌리면 시원한데 뼈 있죠 특히 경각골 그리고 척추 이런 데가 뼈가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눈물이 찔끔하고 아파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단점과 단점 이렇게 공기로 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받으면서 느낀 게 프로그램들이 정말 연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는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개의 복합 프로그램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같이 해주는 복합 프로그램이 있고 부분 프로그램 골반과 그리고 등어리 그리고 목을 집중해 주는 부위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복합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들은 일반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전문가라서 얘를 계속 느끼면서 했거든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얘네들을 뭔가 위아래로 늘려줘요 척추 쪽을 위아래로 늘리면서 등어리를 쫙 펴주는 느낌 허리에 굴곡을 만들어주고 등도 펴주면서 이 때 팔을 뒤로 하면 가슴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돼요 아 대신 어깨가 너무 아프지 않은 사람들 미리 관리를 좀 해놔야겠죠 그래서 일반분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쭉 펴지면 가슴 스트레칭 되잖아요 그렇게 가슴 스트레칭도 되고 등어리가 뒤로 쫙 펴지면서 하루 종일 굽어있던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은 트위스트 프로그램 트위스트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가면 왼쪽 어깨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대 회전 요런 느낌의 반대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걷는 겁니다 사람이 걸을 때 왼다리가 앞으로 갈 때 오른팔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반대 회전을 걷게 되는데 우리가 오래 앉아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은 앉아있다가 허리가 이렇게 틀어질 일이 많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굳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맨날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주면서 이 관절 아까 얘기했던 관절 수용기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내 움직임을 이해하고 근육이 이완되고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면 일상 생활할 때 조금 더 다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반대로 있는 교차적인 음식인 레시피 로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처음 켰을 때 기본적인 세팅 프로그램이에요 걔네들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트위스트를 같이 쓰면서 오는 프로그램인데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는데 특히 중간에 약간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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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관절에 조금 더 진동 감각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에 여러 가지 감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근육도 그렇고 앞각도 받을 수 있고 진동도 흔들기도 땡겨지는 감각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관절의 자극으로써 이완을 조금 더 잘하고 스트레칭 될 때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릴렉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오른쪽 허리 왼쪽 허리 오른쪽 목 왼쪽 목 등, 허리, 등, 어깨 이렇게 가는데 흔들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조금 어떤 거냐면은 제가 치료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요 왜 흔들냐 힘들어 가니까 마사지하고 뭐 할 때 제가 운동 시키거나 매뉴얼 마사지를 할 때 사람들이 아프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손을 잡고 살짝 흔들어 줘요 그럼 힘 빠지죠 그런 것처럼 흔들기 기법처럼 몸이 살살살 슬렁 슬렁 파도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르르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릴렉스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리고 부위별 프로그램인 골반 프로그램 목 프로그램 목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서 총 7가지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연구 진짜 많이 했습니다 봤는데 프로그램들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면서 걔네들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저는 좀 이해가 돼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사지 마사지 안마 제품들을 많이 추천드린다고 근데 저희집에 아직 안마의자가 없어요 안마의자를 원래는 제가 구매하려고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협찬도 연락들이 옵니다 근데 안마의자를 구매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번째 금액적인 문제 얘같은 경우에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34만원 그리고 할인받고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든지 이런저런 할인들을 받으면 30만원에 조금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구요 가격은 그때그때 행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구매했을 땐 그랬어요 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안마의자보다 확연히 가격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마의자처럼 막 빡 크게 그런건 좀 다르겠죠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게 디자인이 괜찮아요 여러가지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사실 얘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나 정말 우월합니다 그리고 소재라든지 모터라든지 그런것들 사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클럽 AS 잘 들고 제품에 대한 하자들 얻고 잘 만들어 줬겠죠 그러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는 거구요 이런것들 디자인 좋고 접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얘가 접을 때 이 벨크로가 있어서 대충 붙여도 잘 붙거든요 접어서 보관하기가 정말 좋아요 안마의자를 너무 크니까 저희집이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안마의자를 굉장히 고민돼요 왜냐면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고민을 해서 아직은 구매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얘네들은 자리를 차지를 그렇게 많이 안했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 어떤 생각으로 구매했냐면 아 내가 못쓰겠으면 우리 엄마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구매를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했는데도 그렇게 자극이 막 엄청 약하지 않고 성인 남성인 제가 해도 자극들이 오면서 퇴근하고 누웠을 때 오! 적당한 자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또 제가 사서 드릴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사서 드리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제 손주고 사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선물로 드리기에 정말 좋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제품마다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돈 주고 구매했고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영상을 쓰였겠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자극을 관절에 자극을 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클럽 스트레칭 마사지기 이렇게 소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사지 스트레칭하면 좋죠 그런데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근육은 이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강화도 돼야 되고 계속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들 운동 잘해주시고 잘 활용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아참아참 제품이 상체 위주에 좀 있어요 골반에서부터 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다리 하체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요거 제품들 클럽 기존 제품이죠 얘네들을 무릎 종아리 이런데 같이 붙여가지고 누워있으면 한번에 전신이 잘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죠? 예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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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